여러분, 어떻게 되었나요? 행복하시나요? 저는 눈물이 들어오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 여러분, 지금 조금씩 제 얘기에 손을 감상해 주시겠어요? 이번 팬미팅은 저와 또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진검다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팬미팅의 테마가 카케아였습니다. 이번 팬미팅을 위해서 저와 저의 스태프들 모두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정말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여러분들 제 마음 느끼셨나요? 저는 이번을 계기로 여러분들께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원이에게 한 발짝 다가와주세요. 네, 그럼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또 만나요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감사합니다.